1월 13일 큐패츠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더 큰 쟁이와 다양한 경품을 들고 다시 온 시즌 퀴즈도 많이 사랑해주세요. 맞아야 합니다. 가르치는 방법이 마지막은 아이가 아니라 어른의 방법입니다. 잘못된 방법으로는 올바른 손욕도 없으니까 아이를 이해하면 방법이 바뀝니다. 손 흔들어주세요. 재밌다 우리 딸래비. 높아. 높아. 꼭 잡아요. 높아. 안녕. 뽀뽀해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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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뽀뽀해줘. 오우